자 그 다음 소식은 이거는 저희 T.점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이콘 드리프트를 수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직접 해보셨다고 하시길래 아 일단은 그 전에 조이콘 드리프트 현상이 뭔가요 일단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조이콘 드리프트라고 하면 조이콘을 보시면 조이스틱 있죠 왼쪽 오른쪽 조정하는 얘가 이제 어느 쪽으로 한 번 딱 만약에 때가 왼쪽으로 한 번 땡겼다 그러면 이제 그게 왼쪽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눌려있어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고 방향을 반대로 움직인다던가 계속 방향이 유지가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젤다 같은 거 하면 시점 조정하려고 오른쪽으로 살짝 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른쪽이 유지되가지고 계속 360도 회전하고 있고 뭐 그러는 현상인데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고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방법이 민간요법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스프레이 잭 WD40 말고 무슨 100이었나? 100이라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름을 조이콘 스프레이 심지어 상품명 자체도 조이콘 스프레이라고 팔아요 BW100 그래서 조이콘 쏠림의 치료사라고 불러가지고 뭐 그런 거를 뿌린다 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극악의 방법으로는 이걸 해체해가지고 조이콘 스틱 쪽 부품을 교체해가지고 자가 수리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결법이라고 누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안에다가 그냥 골판지를 잘라가지고 사이에 끼워놓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걸로 다 붙여진다라고 영상을 올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꺼가 지금 제 스위치 조이콘이 그래가지고 거의 못쓴지가 거의 2, 3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인 셈 치고 네 뜯었습니다 때마침 때마침 회사에서 받은 머그컵 박스가 상당히 얇은 골판지 재질이길래 그걸로 이제 골판지 자르고 조이콘을 해제해가지고 그 조이콘에 있는 조이스틱 부분이 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쇠로 이제 배터리 밑에 깔려있어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배터리 배터리 고정하는 지지대 그 다음에 그 조이콘 조이스틱 부품 사이에다가 골판지를 얹어놓고 다시 재조립을 하면은 그게 그 조이스틱 조이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일단 아무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이콘 조이콘의 조이스틱 밑에 있는 그 판대기 하우징 하우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래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언셈블리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스틱이 왔다갔다 하고 클릭하면서 하니까 이게 압력을 어느정도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위에서 받쳐주면서 이게 어느정도 압력이 있어야 얘네들도 눌리거나 이럴 때 이제 뒤로 안 밀리고 네 이러는 건데 네 그 사이에 있는 그걸 받쳐주는 하우징이라는 애가 플라스틱으로 배터리를 받쳐주고 배터리가 붙어있는 그 플라스틱 케이싱인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그 빈공간이 이게 계속 누르다보면 빈공간이 생기고 헐거워져가지고 요게 계속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영상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조이콘을 뜯었을 때도 그랬는데 실제로 배터리 하우징을 뜯으니까 그냥 이렇게 투두둑하고 풀러져요 이미 이미 갈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다가 골판지를 덧대고 위에다가 다시 드라이버로 조이니까 이제 얘 하우징이 아무리 덜렁거려도 이 사이에는 골판지가 이제 요거를 압력을 압력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이제 조립을 꽉 하니까 이제 얘가 뭐라 그러죠 스프링이 튕기려는 것처럼 이렇게 풀려지려고 하더라고요 그 드라이버를 조일 때까지 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되게 조이스틱 이제 조이스틱보다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이제 꽉 채워졌다는 느낌이 조립하면서 들었어요 쥐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게 그 다음부터 이제 조이코넉 보니까 제대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오 왼쪽이 잘 되니까 이제 오른쪽을 해야지 하고 오른쪽을 뜯었는데 인터넷 상에서 이제 뭐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사실 배터리 셀을 드러내면 밑에 이제 나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을 뜯어가지고 배터리를 들었더니 나사가 없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다들 사람들마다 사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른쪽 쪽이고는 뭐가 중간에 설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하죠 왼쪽과 비교해서 왜냐하면 IR이 오른쪽은 IR 센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네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오른쪽 조이코은 해체했을 때 사람들마다 조금 사진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제 것도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얘는 배터리를 드러낼 필요 없이 배터리 셀 옆에 있는 그 하우징 나사를 풀면 풀리더라고요 풀고 거기다가도 이제 골판지를 깔고 덮어서 이제 다시 돌입을 했더니 왼쪽 오른쪽 둘 다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가지고 그게 아마 목요일 수요일이었다 수요일 밤에 이제 그렇게 하고 목요일날부터 다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조이콘이 잘못될까봐 보험 삼아서 그 조이콘 짭퉁을 하나 사놨거든요 어 얘는 지금 어디다 써야되나 고민 중이긴 한데 그립감이 좋아서 일단은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링콘용으로 박아 놓으면 딱이겠는데 응 뭐 같지 링피트는 스틱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국은 설계 결함이고 어떻게 보면 그 판때기를 좀만 더 두껍게 만들었어도 사실 그러니까 두껍게 이게 늘어난 거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스틱을 왔다 갔다 하고 누르고 뭐 이러니까 결국 이게 그 구조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조가 결국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쳐지는 건데 얘가 이제 그 메탈이 그래도 이게 금속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피로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피로도가 증가를 하면은 이제 그 탄성이 없어지고 그냥 밑으로 이제 내려앉아 버리면서 이제 압력이 사라지는 건데 얘가 좀만 더 그러니까 좀만 더 두꺼운 판때기를 쓰거나 뭐 아니면 밑에다가 다른 지지 구조를 하나 뭐 지금의 골판지처럼 이제 지지 구조를 하나 더 덧대서 이제 이 피로도를 분산시킬 수 있었 분산시켜는 간단한 픽스만 했었어도 사실은 이게 고쳐졌을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닌텐도는 고집스럽게 아직까지 또 그거를 안 고친 거죠 뭐 물론 그러니까 뭐 조금씩 그 스틱 업셈블리가 조금씩 조금씩 세대를 이제 거듭하면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도 나온 지 이제 거의 뭐 4년 반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바뀌어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게 고쳐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이거를 바꾸시면 이렇게 밑에 이제 T.W. 골판지 덧대고 그러시면 워런티 없어집니다 참고로 네 워런티가 없어지고 이제 사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닌텐도에서 계속 도이콘는 한정판으로 뭘 내잖아요 이번에 뭐 제다도 나오고 네 그렇죠 사실 그걸 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고장났으니까 태그 하나 사시죠 이런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그 말만은 그 계획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타이머 계획된 패기 계획된 타이머 네 니텐도 타이머 애플한테 그럴 거 아니었어요 여기 딱 있네 대놓고 그래서 뭐 이번에 올레드 스위치 나왔을 때도 고쳤냐 다들 이거 고쳤냐 이랬더니 음 음 묵묵부답 네 그냥 묵묵부답 노코멘트나 다름없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네 그대로 썼다는 얘기죠 예 뭐 저희는 계속 한정판 조이콘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마다 바꾸세요 젤다2 한정판 아니 근데 그 한정판 을 했으면 그 한정판 열심히 쓰다가 걔가 이제 드리프트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입니다 아 이제 한정판은 이제 드리프트가 발생하면 고의 선반에 이렇게 포장해서 다시 넣어놓는 것으로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그 스탠드 안에다가 스탠드 이렇게 걸어놓고 전시해야 되나 명예의 전당 그렇죠 아예 안쓰거나 비명예의 전당 고장났으니까 아니면 이러면 돼요 그 두 세트를 사 하나는 소장용으로 많이 하잖아 뭐 그 아이돌 CD 같은 거 살 때 많이 하잖아요 하나는 소장용으로 래핑 이렇게 그거 래핑도 안 뜯고 두고 다른 하나는 이제 뜯어서 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법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좀 어떤 같은가요 좀 오히려 그 인터넷에 나와있는 해체에서 조이콘 하우징을 바꾼다던가 조이스틱 자체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더 간단해요 왜냐하면 조이콘에 있는 조이스틱을 교체하려면 그 안에 있는 선 연결 배터리 선 연결되어 있는 것부터 다 하나씩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판이 연결되어 있는 것부터 어댑터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그거를 고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조이콘 그 사이에다가 뭔가를 더 끼워놓는 거라서 나사만 돌려서 빼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선을 굳이 뺄 필요 없이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옆으로 빼놓고 밀어놓고 그냥 거기다가 골판지를 깔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장이 날 고장이 날 문제는 거의 없고 그것만 하나 조심하면 돼요 그 오른쪽 조이콘은 보니까 배터리에 뭐가 납땜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IR 센서랑 연결되는 쪽인 것 같은데 걔를 살짝 들어서 뽑아야 되는데 이걸 좀 힘줘서 뽑으면은 구러지게 생길 정도로 납땜이 헐겁게 돼 있어요 뭐 납땜을 하실 줄 아시면 납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그 칩을 이렇게 살살 땡겨서 뽑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납땜 하실 분이면 이거 안 듣고도 알아서 하실 것 같죠 그쵸 그냥 차라리 에이 내가 납땜 다시 할래 이러고 뜯어버리고 그쵸 오히려 골판지보다 그냥 그 밑에 있는 하우징을 새로 만드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아 인닌템도 바보들 하면서 이제 3D로 재설계해서 프린티 하실지도 몰라 그런 데는 얇은 알루미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3D 프린트 해갖고 플라스틱으로 3D 프린트 해갖고 쓰는 게 더 탄성이 더 좋으려나 알루미늄으로 그건 그렇네요 제 생각에도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모든 건 다 단가에 문제가 있었겠죠 물론 그렇죠 뭐 네